자막제작 1. 액체 9. 액체 김밥에 오는다 계란밥에 오는다 계란밥에 오는다 그리고 끓여주고 양파 이렇게 먹으라고 하는다 오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런식으로 닦아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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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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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면이 됐지만, 소금은 아주 매운 식감입니다. extensive 소금을 불러줍니다. 저는 이 위에 가루까지 파도 질기입니다. 약간의 음료입니다. 소금 마늘과 고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